안녕하세요, 뜨개랑입니다. 오늘은 뜨개는요, 화병에 담긴 카네이션을 떠보았는데요. 우선 준비물은 카네이션이 될 색상의 실과 꽃받침, 그리고 잎에 될 색상의 실, 화병이 될 색상의 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네이션 산송이다, 20cm의 굵은 철사와 한 송이의 잎을 두 개를 달 거기 때문에 20cm의 얇은 철사 두 개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돗바늘과 단수링도 같이 준비해주시고요. 가위, 솜, 글루건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병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저는 마크라메 부재료를 사용하여서 무게를 잡아주었고요. 굳이 이게 아니라 더 무거운 것들이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여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바늘은 3mm 5호를 사용하여 떠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네이션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 꽃받침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잡아주시고요. 매직링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꼬리실을 엄지손가락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 다음 이 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매듭 만들기 위해서 뒤에 실 걸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통과해주시고요. 뒤실 거신 다음 그대로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조여주면서 비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매듭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실 걸어주시고 그대로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 만들어주었고요. 짧은뜨기 떠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는 바늘을 이 상태 그대로 링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뒤에 실 걸어서 그대로 통과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바늘에 두 개의 실이 걸리시게 됩니다. 뒷실을 한 번 더 거신 채로 이 두 개의 실을 한꺼번에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단수링 걸어주었고요. 이어서 짧은뜨기 계속 떠보도록 할게요. 바늘을 링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뒷실 걸어서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뒷실 걸어서 두 개의 실을 한꺼번에 통과해주시고요. 한 번 더 이 상태 그대로 매직링 안에 넣어서 뒷실 걸어 통과. 뒷실 걸어서 두 개의 실을 통과.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세 개 했고요. 두 번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다섯 개 다 떠주었고요. 이제 일단 마무리를 위해서 매직링을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꼬리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고요. 이 단수링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 일단 마무리 할게요. 빼뜨기는 바늘의 상태 그대로 첫 번째 코에 넣어주시고요. 뒷실 걸어서 첫 번째 코를 통과합니다. 이 통과한 실을 뒤에 걸려있는 실에다가 그대로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바로 이 단 떠볼게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 초록 색깔 단수링 걸려있는 코가 2단의 첫 번째 코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요. 이 뒤에 보시면 있는 꼬리실도 바늘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뒤에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짧은뜨기 에다가 단수링 걸어주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초록색 단수링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떠주었고요. 옆에 코에도 똑같이 짧은뜨기 한 번 더 같은 코에 짧은뜨기 꼬리실 계속 같이 떠주시고요. 이 꼬리실은 같이 뜨시다가 적당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총 개수는 열 개가 됩니다. 이렇게 열 개의 짧은뜨기 다 떠주었고요. 이 주황색 단수링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2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 3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부터 7단까지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4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단수링 옮겨주세요.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3단을 다 뜨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빼뜨기 전에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 모양으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 하나에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7단까지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7단까지 다 떠주었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후 사슬 하나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8단을 떠볼게요. 8단은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단수링 옮겨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 개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 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을 계속 반복해서 떠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짧은뜨기의 개수는 총 15개가 됩니다. 그렇게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 다 떠주었고요. 첫 코에 빼뜨기 후 사슬을 두 개 떠주었습니다. 이제 9단을 떠볼 텐데요. 9단은 이렇게 코에서 안쪽 실 이 V 모양 코에서 안쪽 실인 이쪽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떠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단수링은 다음 단을 위해서 바깥 실에다가 걸어놓고 진행할게요. 우선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바깥 실에다가 옮겨주시고 이제 모아뜨기를 할 텐데 우선 뒤에 실을 바늘을 걸어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걸어주셨으면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되 다가 아닌 안쪽 실에만 넣어주실게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뒤에 실 걸어서 통과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늘에 3개의 실이 걸리시게 되고요. 뒤실 걸어서 2개 먼저 통과해주세요. 그 다음 이 상태 그대로 거신 다음 3개의 실을 한꺼번에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통과해주시고요. 사슬을 2개 떠주세요. 사슬 2개 떠주시고 여기 보시면 금방 마지막에 모아뜨기 하실 때 실을 3개를 통과했어요. 그 실을 이렇게 바늘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피코 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 그대로 여기 여기서부터 바늘을 넣어서 3개의 실을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뒤실 걸어서 통과해주시고요. 그 실 그대로 통과 이렇게 해주시고 사슬을 2개 더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도 안쪽 실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2개 뒤실 걸어서 그 옆에 코 안쪽 실 모아뜨기 모아뜨기 하나 앞에 2개만 통과해주시고 뒤실 걸어서 그 다음 코 뒤실 걸어서 그대로 통과해주시고요. 총 4개 뒤실 걸어서 앞에 2개만 먼저 통과 먼저 통과 그 다음 뒤실 걸어주시고요. 3개 한꺼번에 통과 그 다음 다시 사슬 2개 떠주시고 여기 위에 하나 둘 셋 이 아래 3개 바늘을 넣으셔서 뒤실 걸어서 한꺼번에 통과 그 실 그대로 그 다음 그 다음 사슬 2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 안쪽 실 빼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이런 식으로 꽃받침을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개 떴고요. 반복해서 3개 더 떠주고 오도록 할게요. 다 떠주었고요. 마지막 빼뜨기는 여기 사슬 2개와 모아뜨기 사이 이 구멍에다가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마무리 사슬 하나 해주시고 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꽃잎을 뜰 건데 이 뒤에 오는 꼬리실은 이 안쪽으로 넘겨주세요. 꽃과 같이 뜰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꽃을 떠볼게요. 꽃 색깔의 실을 가지고 와주시고 우선 매듭부터 만들어줄게요. 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바늘을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 뒤에 그대로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여주세요. 이 사슬의 크기는 뒤에 실 당겨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잠시 빼주시고요. 이 단수링 걸어놨던 이 아까 실에 바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일단 긴뜨기 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실 걸어서 통과 해주시고요. 사슬을 두 개 떠주세요. 두 개 떠주셨으면 다시 한 번 더 이 단수링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긴뜨기는 뒤에 실 걸어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넣어주신 다음 여기 이 초록색 실과 빨간색 실 같이 떠줄게요. 이것도 아까처럼 적당히 같이 떠주다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 걸어주신 다음 통과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실이 걸리시게 되는데 뒷실 걸어서 세 개의 실을 한꺼번에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긴뜨기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금방 뜬 긴뜨기에 다가 단수링 걸어줄게요. 뒤에 실 걸어주시고 다음번에도 똑같이 남은 실 한쪽에 다가 바늘 넣어서 뒷실 걸어 통과 세 개의 실 뒷실 걸어서 한꺼번에 통과 한 번 더 뒷실 걸어서 옆에 코에다가 넣어주시고 뒷실 걸어 통과 뒷실 걸어 한꺼번에 세 개 통과 그 다음 그 다음 똑같이 한쪽에 남은 실에다가 넣어서 통과 이런 식으로 긴뜨기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바깥실을 계속해서 떠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코체 1단 긴뜨기 다 떠주었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 2단을 떠볼게요. 사슬을 세 개 떠주시고요. 2단은 한 코에 한길 긴뜨기를 세 개씩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길 긴뜨기는 뒤에 실 걸어주시고요. 이 코에 넣어서 뒷실 걸어 통과 그 다음 뒷실 걸어서 주시고요. 앞에 두 개 통과 뒷실 걸어서 나머지 두 개도 통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 단수링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해볼게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뒷실 걸어 통과 앞에 두 개 뒷실 걸어서 뒤에 두 개 두 개 한길 긴뜨기 했고요. 한 번 더 뒷실 걸어서 같은 코에 같은 코에 넣어주시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두 개 두 번째 코에도 똑같이 한길 긴뜨기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씩 다 떠주시면 됩니다. 2단은 2단은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세 개씩 떠주시고요. 3단은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떠주시면 2단은 한길 긴뜨기가 마흔다섯 개가 되고요. 3단은 한길 긴뜨기가 90개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3단까지 한꺼번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꽃 3단까지 다 떠주었고요. 빼뜨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 떠줄게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우선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다수링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을 세 개 떠주세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한 번 더 짧은뜨기 그 다음 다시 사슬을 세 개 해주시고요. 옆에 코에 짧은뜨기 사슬 세 개 해주시고요. 옆에 코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사슬 세 개 그리고 옆에 코에 짧은뜨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 세 개 옆에 코에 짧은뜨기 그럼 역시 마지막 단도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까지 해주었고요. 사슬 세 개 해주신 다음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마무리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실 잘라주세요. 이 꼬리 실은 이 뒤쪽에 한길 긴뜨기들 사이로 숨겨주시고 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꽃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제 잎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에 일단은 매드포 사슬을 11개 떠주세요. 이렇게 11개 사슬 다 떴고요. 20cm로 자른 철사를 같이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사슬 바로 아랫번째 사슬인 10번째 사슬에다가 짧은 뜨기 해줄게요. 철사까지 같이 바늘 위로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단순 린 걸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짧은 뜨기를 떠줄 겁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짧은 뜨기를 철사와 함께 다트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10개 짧은 뜨기 다 떠주었고요. 마지막 사슬 10번째 짧은 뜨기를 뜨신 마지막 사슬 짧은 뜨기를 하나 더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떠 주시고요. 다시 사슬 두 개 아까 피코 뜨기 하셨던 것처럼 여기 하나 둘 이번에는 두 개 실을 이렇게 통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실 걸어서 그대로 통과 해주시고 그 줄 그대로 통과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사슬에 짧은 뜨기 하나 떠 주세요. 그 다음 철사를 반으로 최대한 길이가 비슷하게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꼬리실과 함께 아랫부분도 쭉 짧은 뜨기를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짧은 뜨기 다 떠 주었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사슬도 하나 해주시고요. 남은 이 철사 부분을 이 실로 감아 줄 거라서 실 길게 남기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돌돌돌돌 감아서 철사 부분을 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철사 부분 중 하나를 반으로 접어서 고정 시켜 주도록 할게요. 꽉 접어주시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꼬리실을 철사에 가깝게 잘라주세요. 총 두 가지 종류로 떠 주도록 할게요. 작은 거는 금방 뜬 사슬 11개로 떠 주었고요. 조금 큰 거는 사슬 15개로 떠 주었습니다. 뜨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사슬의 개수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짧은뜨기 10개와 짧은뜨기 14개 그리고 피꼬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입도 두 개를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화병을 떠보도록 할게요. 화병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실 잡아주시고요. 매직 링 후 매듭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사슬을 두 개 떠주시고요. 긴뜨기 떠주도록 할게요. 긴뜨기 하나 단수링 걸어주시고요. 화병은 계속해서 긴뜨기로만 떠주도록 할게요. 뜨기 여덟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 당겨서 조여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 사슬 두 개 해주시고요. 2단과 3단은 한 코에 긴뜨기를 두 개씩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뒤에 남은 꼬리줄 챙겨서 긴뜨기 하나 첫 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주시고요. 같은 코에 한 번 더 긴뜨기 하나 이렇게 긴뜨기를 두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꼬리실 적당히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긴뜨기를 계속 뜨시면 2단의 긴뜨기 개수는 16개가 되고요. 3단의 긴뜨기 개수는 32개가 됩니다. 그럼 3단까지 한꺼번에 쭉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빼뜨기 후 사슬 두 개 까지 해주었고요. 이제 4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단수링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또 하나 네 번째 코에는 긴뜨기 두 개 이렇게 긴뜨기를 세 개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이렇게 세 개 둘 세 개 둘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긴뜨기 개수는 40개가 됩니다. 그럼 끝까지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4단 다 떠주었고요. 빼뜨기 후 사슬 두 개 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5단 을 뜰 텐데요. 5단 은 이 부위 두 개 실 중에 바깥실에만 떠주도록 할게요. 바늘을 옆 넣어서 이렇게 바깥실에만 떠주도록 할게요. 긴뜨기는 한 개씩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개 중 바깥에만 넣어서 긴뜨기 하나 단수링 옮겨주도록 할게요. 다시 옆에도 이 부위에서 바깥실 긴뜨기 바깥실에만 긴뜨기 우선 5단을 다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단 다 떠주었고요. 다 뜨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됩니다. 역시 이렇게 뒤집어서 빼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6단을 뜰 텐데요. 6단부터 8단은 긴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총 한 단마다 긴뜨기가 40개가 되게끔 8단까지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8단까지 다 떠주었고요. 이제 9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두 개 해주었고요. 첫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단수링 옮겨주시고요. 다음 이어서 긴뜨기 하나 다시 한 번 긴뜨기 하나 이제 모아뜨기 모아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실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뒷실 걸어서 그대로 나와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뒷실을 거신 다음 옆에 코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 뒷실 걸어주시고요. 그대로 통과. 바늘에 실이 총 다섯 개가 걸리게 됩니다. 이 바늘에 실을 다섯 개 걸린 거를 뒷실 걸어주시고 한꺼번에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두 개 모아뜨기 되셨고요. 그 옆에 코에는 다시 긴뜨기 하나 그 다음 그 다음 코도 둘 셋 그 다음 다시 모아뜨기 뒤에 실 걸어주시고 코에 넣어서 뒷실 걸어서 통과 그 다음 한 번 더 뒷실 걸어서 그 옆에 코에 넣어주시고 뒷실 걸어서 통과 총 다섯 개가 걸리시게 되고요. 뒷실 걸어서 다섯 개 한꺼번에 통과 한 번 더 긴뜨기 세 개 그 다음 모아뜨기 뒷실 걸어주시고 뒷실 걸어서 통과 한 번 더 뒷실 걸어서 옆에 코 통과 다섯 개 걸리시게 되고요. 뒷실 걸어 한꺼번에 통과 9단의 개수는 총 32개가 되고요. 9단을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9단 다 떠주었고요. 사슬 2개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열 번째 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단 마다 32개가 되게끔 떠주시면 됩니다. 열 단부터 16번째 단까지 총 6개의 단을 한 코에 하나씩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16번째 단까지 다 떠주었고요. 사슬 두개도 떠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17번째 단 떠주도록 할게요. 우선 긴뜨기 하나 단수링 옮겨주시고요. 한 번 더 줄여줄 텐데 앞은 긴뜨기를 세 개를 했다면 이번에는 긴뜨기를 두 개 해주시고요. 모아뜨기 다섯 개 실 한꺼번에 다시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둘 긴뜨기 한 번 더 뒷실 걸어서 다음 코에 모아뜨기 다시 긴뜨기 두 개 모아뜨기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모아뜨기를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뜨시면 단의 코 개수는 스물 네 개가 됩니다. 그럼 17단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17단 다 떠주었고요. 사슬 두 개 해주었습니다. 18단 떠줄게요. 18단과 19단은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코의 개수는 스물 네 개가 되고요. 그럼 두 개의 단 다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19단까지 다 떠주었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사슬 하나 해서 스무 번째 단 떠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때까지 긴뜨기를 이쪽 방향으로 떠주었다면 이번 스무 번째 단은 이쪽 방향으로 짧은뜨기로 떠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 그대로 바로 아랫코부터 떠주도록 할게요. 바로 아랫코에서 앞에서 뒤로 바늘 넣어주시고요. 뒷을 걸어서 그대로 통과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걸리시게 되고요. 두 개 한꺼번에 통과 단수링을 걸어주실 텐데 여기 위에다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여기 이 윗부분에다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도 이 상태 그대로 앞에서 뒤로 넣어주시고 감아 나오시고요. 두 개 뒤실 걸어서 통과 옆에 코도 앞에서 뒤로 바늘 넣어주시고 뒤실 걸어 통과 뒤실 걸어 두 개 통과 통과 옆에 코도 짧은뜨기 하시듯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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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떠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터주었고요. 이제 빼뜨기를 해주실 텐데 이 빼뜨기 부분에다 단수링 걸어놓은 부분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실 걸어서 통과 통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사슬 하나 해주시고 실 잘라주신 다음 안쪽에다가 실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바닥을 떠주도록 할게요. 우선 매듭 만들어주시고요. 매듭 만들어주셨으면 잠시 빼주세요. 그 다음 우리 다섯 번째 단 바깥실에만 긴뜨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실이 한쪽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쪽 실에다가 한 바퀴 쭉 빽뜨기를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둥사슬 했던 부분 바로 옆에 저는 단수링을 꽂아주었고요. 이 부분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와주세요. 그 다음 걸어서 통과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그 다음 같은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 단수링 옮겨주시고요. 옆에 코에도 이어서 빼뜨기 쭉 떠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빼뜨기 씩 다 돌려주고 올게요. 빼뜨기로 한 바퀴 다 둘러주었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사슬 하나 해주시고 실 잘라주세요. 카네이션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꽃받침 하셨을 때 일단 매직링 부분 이 중앙에다가 굵은 절사를 넣어줄 거예요. 만약에 잘 안들어가시면 이런 돗바늘 같은 걸로 왔다갔다 해서 조금 넓혀주세요. 우선 이 중앙 부분에 솜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끝머리 부분에 글루건을 싸줄 텐데 이 꽃받침 밑에 여기 부분분만큼의 길이에 글루건을 싸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아랫부분을 조금 당겨서 여기 밑에 부분에도 글루건을 얇게 반바퀴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카네이션은 여기 안쪽 긴뜨기 부분에다가 글루건을 써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고요. 꼭받침은 붙여도 안 붙여도 되는데 저는 붙여주도록 할게요. 다 세우지 말고 이 삼각형 부분에 세로로만 이렇게 해서 위로 쭉 붙여주시면 됩니다. 카네이션을 이렇게 위에서 보셨을 때 부족한 부분은 글루건을 한 번 더 싸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굵은 철사 부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아랫부분에 글루건 싸주시고요. 실을 이렇게 한 번 올려주시고 돌돌돌 감아주시면 됩니다. 잎은 화병에 다가 꽂을 거기 때문에 꽃에 가깝게 화병에 꽂아도 보일 수 있게 잎에 가깝게 감아주도록 할게요. 혹시 그냥 카네이션 미니 카네이션 으로만 뜨실 분들은 잎을 원하시는 위치에 조금 더 아랫부분에 감아주셔도 무관합니다. 끝부분에 글루건 한 번 더 싸주시고요. 그 다음 이 위에 한 번 더 얇게 싸서 잡아주시고 잘라주신 다음 이 나머지 부분도 글루건으로 붙여서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병을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재를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 화병에는 카네이션 새송이가 적당해서 새송이를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을 넣어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솜을 넣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뚜껑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솜을 옮겨가면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솜까지 다 넣어주셨으면 이렇게 화병은 써집니다. 화병에 저는 이렇게 포인트로 하트나 네잎 클로버 들을 붙여주었는데요. 이 하트나 네잎 클로버 이거는 쇼츠 영상에서 따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카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화병 카네이션 완성되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